요즘 시대에 서울은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과 함께 전세계 패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패션 기업들은 2세 도시의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아날로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한국에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안달이 난 일본은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도쿄가 아시아 패션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패션 감각과 체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명품업계를 반기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명품업체들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옆나라인 한국과 일본에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도 그럴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업체가 모든 일본인 모델들을 한국인으로 바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다른 명품업체 역시 일본인 모델들을 한국인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그 명품업체의 CEO가 그들의 만행을 보다 못해 일본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침을 날려 일본 전역이 뒤집어졌는데요. 과연 그가 인터뷰에서 무슨 말로 일본인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854년에 세워진 프랑스의 하이엔드급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입니다.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패션에 관심 많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루이비통. 일본에서 역시 루이비통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얼마 전 일본 방송에는 루이비통의 한정판을 사모으는데 무려 51억을 쓴 남성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사카에 사는 한 남성은 평소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루이비통으로 치장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루이비통 사랑에도 루이비통은 일본을 대놓고 홀대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의 일본인 모델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루이비통은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작년 7월 일본 배우 김우라 타쿠야의 딸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코우키는 자신의 sns에 오늘도 비가 오네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코우키는 미소를 지으며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커피와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촬영하러 가는 중이라고 영어로 적은 뒤 사진 속 가방 루이비통 공식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재민을 위한 메시지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같은 게시글에 올린 것이 너무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배려가 없다. 명품 가방을 안고 있는 것보다도 걱정된다면서 웃는 모습이 놀랍다.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에 그녀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여전히 그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모델로서의 커리어도 형편없었으며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인 부모 기무라 타쿠야와 쿠도 시즈카의 후광으로 활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데뷔 전 전문 모델 수업은 받지 않은 건지 브랜드 프로모션에 설득 찍히는 사진을 보면 포즈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사진 몇 장만 보더라도 모델로서 그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느껴지는데요. 일본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녀의 행태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과 너무 차이 난다며 그녀를 루이비통의 한국 모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된 뒤 루이비통의 매출이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입니다. 3월 28일 제64회 그래미 시상식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방탄소년단 지민의 인천국채공항의 출국 패션이 화제가 되며 그날 지민이 입은 옷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공식 홈페이지 15개국에서 품절되는 위험을 떨쳤습니다. 이미 모델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정호연 역시 오징어게임으로 글로벌 토페호 반열에 오르며 루이비통의 입꼬리가 내려올 새 없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패션계에선 쇼의 포문을 여는 맨 첫 번째 순서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줘 이른바 선택된 모델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3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루이비통의 오프닝에서 1번 모델로 런웨이에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이전의 패션 모델로 세계의 이름을 먼저 알린 정호연은 2017 봄여름 컬렉션을 시작으로 패션쇼믹 2017 프리폴 컬렉션 캠페인 등을 통해 루이비통 무대에 선 바 있는데요. 최근 개최한 제28회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도 정호연의 스타일에 대한 해외 매체들의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연은 레드카펫 위에서 한국적인 유산을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 머리 장식을 택했고 이는 해외 팬들을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글래머지는 정호연이 한국적 댕기 머리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갔다고 전했으며 미국 보그 역시 드레스도 눈부시지만 그보다 더욱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건 수세기 동안 내려온 한국의 전통적인 댕기 머리리본에서 영감받은 스타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이비통 무대 데뷔 당시 루이비통 측은 정호연의 가능성을 높이사 독점을 내걸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루이비통 모델이 가진 비판을 받으며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겨냥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루이비통 모델들은 전세계의 패션지를 장식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자국의 모델이 최고라며 반신반의하고 나섰는데 한 일본 기자는 루이비통 CEO에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했다가 불쾌해하는 그에게 엄청난 망신을 당했는데요. 루이비통 CEO의 성격은 명품 업계에서도 유난히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성공 반열에 오른 CEO로 유명합니다. 그런 루이비통의 CEO가 직접 한국에 대해 극찬했던 인터뷰입니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명품 매장이 일본처럼 같은 성향 부류끼리만 어울리는 닫힌 공간이 되선 안 된다.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훌륭하다. 한국 예술가와 뮤지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을 초대해 교류하겠다. 그 후 그는 청담동 매장을 미술관으로 변신시키거나 인천 비행기 경납고에서 패션쇼를 진행하는 등 한국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미 창조정신과 실험정신,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명품업계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지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한 예로 프라다가 대놓고 일본에 영감받았던 2013 SS 컬렉션 여기서 한국 신인모델 김성희와 일본 신인모델 치아루가 나왔는데요. 이 컬렉션에는 일본 교토까지 찾아가서 루이비통 패션쇼를 열고 패션쇼 음악에 일본 애니메이션 OST까지 넣는 소문난 친일 디자이너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명성에 걸맞게 모델들을 일본인으로 세울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프닝 모델을 호주인으로 세우고 한국인 베두나를 그 시즌 광고 모델로 선정하여 일본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왜 일본인 모델을 쓰지 않았냐는 질문 공세에 그는 대답을 피했고 대신 광고 모델로 일본을 대표할 만한 모델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그가 광고 모델로 쓴 것은 사람이 아닌 일본의 게임 캐릭터였던 어이없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눈에 일본이 어떤 이미지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타 명품 업계 역시 일본에 대한 취급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지방시가 일본에서 영감받아 만든 2019 리조트 컬렉션에서는 더 많은 한국 모델들이 자리를 채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즌 지방시의 광고에서조차 아시아인은 한국인뿐이었죠. 2019년 펼쳐진 디오롬무 도쿄쇼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나마 이전의 명품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인 모델은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광고 메인 모델은 한국인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대체 패션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델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관계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일본인 모델들은 끊임없이 나오지만 한 시즌 반작했다가 대부분 내리막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한국은 최소라를 기점으로 3세대가 아시안 모델판을 잡고 있는데 일본인 모델은 혼혈 모델이 아닌 이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나왔다시피 자신들의 세계에 틀어박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화상태인 명품업계 역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개성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일본 모델들보단 트렌드에 맞춰 한국 모델을 쓰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본은 동아시아 3국 중 평균 신장이 가장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일본인 중에는 모델의 평균 키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 뿐더러 키 대신 비율이나 매력, 개성 등 총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모델에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의 장점을 뒤늦게 깨달아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세상에 갇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